우리는 생각합니다. 산골마을에서도 뮤지컬을 보자. 산마을에서도 오케스트라 공연을 듣자. 시골에도 멋진 도서관을 만들자. 어르신들도 예술가가 될 수 있다.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는 복권계급 문화나눔이 있어 우리는 더 행복한 상상을 합니다. 대한민국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하기에 복권계급 문화나눔은 공연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 공연을 나누고 책이 필요한 곳에 책을 나누며 누구나 작품을 만들고 전시할 수 있도록 문화를 나누고 있습니다. 복권계급 문화나눔이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갑니다.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술이 세상을 바꿉니다. 복권계급 문화나눔 맞나요? 복권계급 문화나 복권 Johannes